100% 국내사회 일반 플래티넘 실리콘 소재로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며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열탕 소독 및 살균이 가능해요 고무패킹 또는 실리콜링 등 세척이 번거로운 부품이 없어 세척 관리가 간편해요 모니 멀티 빨개컵 하나로 아이 발달 과정에 맞춰 단계별로 사용이 가능해요 뚜껑 보관이 쉽고 분리하고 끼우는 과정 또한 매우 간편해요 아이가 아무리 잡아당겨도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이유식 볼 또는 디저트 볼로도 활용 가능해요 아이, 엄마 모두 좋아할 취향 자격 세 가지 컬러 아이를 위한 마음이 편리함이 되다 모니 멀티 빨대컵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니 빨대컵을 리뷰해 볼 건데요 아이들이 좀 잘하다 보면 물 마시거나 뭔가를 마실 때 자주 흘리거나 쏟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온 컵이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단계별로 조금 어릴 때는 손잡이로 쓸 수 있다가 손잡이 제거하고 편하게 빨대컵으로 쓰다가 컵을 쓸 때가 됐다 싶으면 빨대도 제거한 다음에 컵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소재가 100% 안전하고 위생적이라 그냥 뜨거운 물에 막 소독하셔도 전혀 무방하다고 하니 굉장히 위생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힘 있게 땡겨도 빠지지 않는 구조로 나왔고요 색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 가지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척 같은 부분도 조금 신경 쓰이실 텐데요 세척하기가 편하게 안에 홈 같은 부분도 따로 없어서 좀 더 위생적이고 빨대도 분리가 돼서 세척하기가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같은 부분도 이렇게 어른인 제가 땡겨도 부러지지 않고 컵에 빠지지 않는 구조로 나왔고요 손잡이가 있어서 아이들은 흘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세척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빨대컵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어른들한테도 안전하고 편리한 모니 빨대컵을 리뷰해 봤습니다 아이를 위한 마음이 편리함이 되다 모니 빨대컵 한번 사용해 보세요